Q. 디테일의 앨범 제가 그때 쇼핑몰 같은 곳에 갔는데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. 멤버들 찾아주는 거 그 영상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진이 뭐라고 입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진을 바꿀 것 같아서 또 일본 가면 제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. 피어나도 찾아봐요. 평생인데 약간 포송포송하고 생긴 그런 옷을 입었는데 미스라핀 활동하면서는 잘 못 보여준 약간 귀여운 옷을 입는 것 같아서 피어나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. 피어나도 안 보여요. 이리와 함께하는 안무 이리와 함께하는 나라 피어나도 안 보여요. 이리와 함께하는 안무 이리와 함께하는 안무 이리와 함께하는 안무 이리와 함께하는 안무 이런 안무가 너무 보여요.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? 어 보여요. 맛있다. 들고 가는 거, 우리 3위 다시 가볼게요. 아, 3위 먹어볼게요. 맛있어? 네. 맛있어요. 제가 저번에 찍었던 게 작년 생일이거든요? 3월 19일?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 앞머리 생겨서 첫 촬영이었거든요. 그래서 잘 나올까 걱정했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촬영이었습니다. 제이어즈은 렌즈 검거였는데 그래서 렌즈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? 렌즈 검거였는데 렌즈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?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?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렌즈를 켜서 다양하게 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도 뭐랄까? 부셔라 빙봉 스타플입니다!